안녕하세요 덕덕시아입니다 오늘은 쇼핑슈트를 모아봤어요 살겠습니다 오늘은 반딱떡 콱 콱 여기에 소금 콩장 새콤해요 꿀조합 그 다음에는 팡토마토 진짜 맛있다 그 다음에는 추억의 쫀드기 이거는 한 발 살짝 구운 건데 안 구운 것부터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참 맛 안이 물면 바람이 쇽쇽 나가요 구운 거 살짝 이렇게 돌돌 단지 electronic 이거 이 과일젤리 완타로 만들었어요 닭튀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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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먹을까? 더욱 맛있어요 닭튀김치 주사이 캔디 닭튀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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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를주고 Environ anci Sh 매콤 Prabe 진짜 쫄깃쫄깃해요 짱구젤리 진짜 쫄깃쫄깃해요 짱구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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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콩! 좋아요와 구독 콩! 그러면 안녕! 짱구젤리